산아 산아 엄마 우리 산이 잘 있었어? 어디 아픈 데는 없고?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우리 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이제는 안 갈 거예요? 산이랑 같이 살 거예요? 당연히 우리 산이랑 같이 살지 아빠가 준비물은 잘 챙겨주셔? 우리 산이 간식 여기가 어디라고 와? 어머니 당신 언제 왔어? 아예 들어온 거야? 아니야, 잠깐 산이 보러 온 거야 무슨 자격으로 산이를 보러 와? 어머니 당신 산이 데리고 나가 산아, 아빠랑 나가자 엄마 엄마가 산이 금방 데리러 올 테니까 그동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? 어? 네 나가자 제가 왜 자격이 없어요? 저 산이 엄마예요 자식을 버리고 나갈 때는 애미 자격도 버린 거지 누가 산이를 버려요? 제가 아무리 미우셔도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심하긴 자식만 두고 집 나가면 그게 버린 거지 집 구하는 대로 바로 데리러 올 거예요 그만 가볼게요 누구 맘대로 산이를 데려와? 저런 고위한 건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지? 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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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